15만여 명이 참여해 주신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인기 아이콘 누굴까요? 발표하겠습니다. 네, 2009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인기 아이콘. 수상자는 꽃보다 남자의 더블스토어 공원의 김현중 오빠 축하드립니다. 상반기 최고의 화제사 꽃보다 남자에서 연기자로서 가능성을 보여준 김현중 씨는 드라마 속 이미지를 살려 그 인기 열풍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풍력은 연령층으로부터 높은 호감도를 얻고 있는 김현중 씨가 가장 높은 투표수를 보이며 시청자가 뽑은 최고 인기 아이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 좀 할게요. 올해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인기 아이콘이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처음 도전하는 연기자의 도전이었는데 이렇게 시청자들이 뽑은 최고의 아이콘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 그리고 가수로서도 그리고 연기자로서도 점점 성숙해 나가고 항상 겸손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3일 동안 고생하신 25만 명의 팬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김현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